따단. 오케이. 알아들은 거예요. 기록해두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네. 미 그럴게요. 입다운. 어디로 내려가신다는 건가요? 어? 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어?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거는 제가 아마 발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해볼까요? 네. 오케이. Let me mark it down. Let me mark it down. Mark. M-A-R-K. Mark 해둔다. 볼게요. 아. 좋습니다. Mark 자체. 들어본 적 있죠? 마크 해놓는 거. 마크 해놓은 것도 듣고. Marking. Marking. 아. 표시하는 거. 표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Mark M-A-R-K가 표시하다. 혹은 표시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Mark it. 그것을 표시할게요. 그래서 다운시킬게요. 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이게 왜 다운까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여기 지금 이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Mark something down 해두면 이거 전체가 덩어리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록해두다, 표시해두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범퍼가 있는데 여기 뭐가 묻어있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 종이 위에 그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있던 것을 내 종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쓴다. 쓸다. 쓸 그렇죠. 사실은 적어두다 이런 식의 덩어리를 쓸 때도 write it down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거의 down이 받아 적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자체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당신이 얘기하는 게 이쯤에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종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쓰겠다. 받아 적겠다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받아 표시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받아 표시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덩어리로 알아두셔야 돼요. mark something down. 그러면 표시해두다. 기록해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이기 때문에 did you mark this down? 이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여기 표시해뒀어요? 그렇죠. very nice. 이것을 당신은 mark this down 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 he didn't mark it down.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요. 표시해두지 않았어요. 그걸 표시하지 않았어요. 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알아두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때. he didn't mark it down.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아까 쓴다고 그러더니 이거 did you mark it down?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두 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ark something down. 뭔가를 받아 이렇게 적어놓는 거. 기록해두는 거. 자 우리 문장 이것도 참고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mark this down? did you mark this down? he didn't mark it down. he didn't mark it down. 그리고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let me mark it down. 오케이. let me mark it down. 그래서 그 scuff marks들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 모양으로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네요. 그쪽에서 이번에는. 다른 것도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단어 들어봤어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yes 오케이. 지금 다른이라는 게 나왔네요.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see anything else? 정답 totally 자 ELSE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 자체가 다른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something이라든가 anything 같은 거에 자주 뒤에 붙는 단어가 바로 ELSE인데 발음할 때 L 발음이기 때문에 혀가 굉장히 강하게 앞쪽을 찔러줘야 돼요. 이렇게 혀가 윗니와 입천장 사이 코너를 찍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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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쉽지 않죠. 그렇죠? anything이라는 거 우리 저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어떤 것이라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anything을 썼어요. 그렇죠? else else가 다른 이라는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컴바인 해주시면 anything else 그러면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Do you see anything? 그러면 뭐가 혹시 보여요? 그러면 뭐가 혹시 보여요? 이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nything else라도 보이나요? 이런 말투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너나 보이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데 너나 보여? 그러면... Do you see me? 그렇죠. Do you see 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 흰머리 보이니? 이 흰머리 보여?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Do you see me? Do you see this? This 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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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hair? White hair? Gray hair? White hair? 둘 다 괜찮아요. Do you see this white hair? 보이니? White hair?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무엇이 영어로 보여요. 무엇? What? 무엇이 넌 보이는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해서 Do you see something? 이렇게 하게 되면 그 something이라는 게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는 이제 의문사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라는 걸로 처리가 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see me? Do you see me? Do you see this white hair? Do you see this white hair? 마지막으로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see anything else? Do you see anything else? 그렇죠. 보나요 보다는 약간 보이나요? 다른 그 어떤 거라도 보이나요? 스커프 마크스 말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미션 문장 나오죠? 그리고 두 번호로енный 쪽으로